지금 들어가 계신데도 지난번에는 이 상태에서도 막 대화를 하셨어요. 왜냐면 뒤에 이제 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 커플이 다 됐거든요. 핑크 타이거님 뭐 궁금하면. 아니 그리고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시죠? 농반은 직접 하세요 자주? 네 예전에는 자주 해서. 이쪽으로 제가 멋있게 할거죠. 충분히 들려요 자리로. 제가 모시던 거. 그쪽 그쪽 그쪽. 이쪽으로 멋있게 해요. 왜냐면 우리가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얘기 나눠셔도 되고. 그럼 빨리 가서 옆자리 가서 좀 말씀해주세요. 저도요? 예 예 밀씬들 이 안에서 밀씽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충분히 얘기 나눠셔도 되세요. 좋아하신다.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뭐 아까 뭐 대충 얘기했지만. 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그림 쓰는 예능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제가 대학교 축제거든요. 아. 지금 뭐 저 그러면 저하고 비슷한 또래신가요? 지금 호랑이떼라고 그러셨죠. 저도 호랑이떼. 아, 60디? 가비구나. 그러시구나. 젊으시네요. 아, 그래요? 남자분들은 보통 그렇게 젊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그래요? 저는 이제 남자가 혼자 살면서 자기 관리. 아, 맞아요. 자기 절제가 없으면. 완전 봉입니다. 완전 봉입니다. 아유. 킹타이버 님도.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따 꽃 주문 받아주세요. 받아봐. 그냥. 그냥 정리가 자꾸 날아오면 좋아요. 잘못 보내는 게 좀 뭉 iiIgomiuelle 봉니다. 계속 못해라. 계속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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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두 분이 끝나셨거든요. 들어오실지 안 들어오실지 지금 지켜봐야 되는데. 아, 좀 더. 네. 아, 좀 더. 네. 여기가 안 끝나가서 못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두 분이 지금 들어오실지. 자, 자리로. 자, 자리로.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